네 광겹 앵두금 승후분석수 입니다. 광학 현재 지금 한 2500배 정도 되는 아니죠 여기 이 정도의 2배로 늘었으니까 한 4500에서 5000배 정도 되는군요 지금 특수 구리섬유를 보고 있는데요 구리섬유 안 표면까지 그리고 안쪽까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선명하게 자 이쪽에 구리 라인도 보이네요 그죠 구리가 제법 보인 용 구리 라인이죠 구리선 입니다 색깔이 달린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에요 4 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뭔가 조직적으로 아주 크리스탈 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건지 보여 드릴까요 4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이 안에 있는 섬유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4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아멘